안녕하세요. 헝그랩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대작 MMORPG, 더프레이입니다. 더프레이는 기사, 마법사, 사수, 마녀의 개성 강한 4개 직업으로 나뉘는데요. 선택한 지갑의 고위 스킬을 통해 새로운 사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. 더프레이는 다양한 육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. 기본적인 캐릭터 성장 뿐만 아니라 탈것과 날개를 성장시켜 화려하게 뽐낼 수 있죠. 무엇보다 펫은 전투를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장하는데요. 광역공격, 무적, 회복 등 특별한 펫 스킬을 통해 아군을 지원합니다. 더프레이는 이 밖에도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유저들에게 제공합니다. 커스터마이즈, 포스톤, 메인 퀘스트, 스토리, 오이스팅, 보스전, 길드 시스템, 다른 캐릭터와 결혼까지. 더 많은 컨텐츠와 자세한 내용은 더프레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!